안녕하세요.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인연이 있다는 걸 깨달은 40대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이죠. 저 역시도 마흔을 간 넘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런 저에게 누군가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분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은 저와 아내의 인생의 기적이 되어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재다능한 형만 옆에서 챙겨주셨고 작은 아들인 전 밥을 먹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뭘 하든 전혀 신경도 써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릴 적엔 형에게만 고기를 구워주고 저는 딸랑 계란후라이와 김시만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먹는 걸로 차별화하는 게 제일 서럽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형한테만 고기 반찬 줘? 나도 고기 구워주면 안 돼? 야, 네 형은 또래보다 덩치도 작고 키도 작잖아. 넌 또래에 비해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이런 거 계속 먹으면 소화비만 돼서 나중에 어른되서도 힘들어지는 거야. 하여튼 누구 닮아 저렇게 식탐이 많은지 모르겠다니까. 당시에 전 그렇게 덩치가 큰 편도 아니었거니와 형도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괜히 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태권도 학원이며 단과 학원이며 가릴 것 없이 모두 보내주셨는데 저도 단과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하자 부모님께서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학원비는 그냥 땅 파며 나오는 줄 알아? 꼭 학원 다닐 필요 없이 학교에서 교과서만 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너보단 재훈이가 공부를 더 잘하니 재훈이를 더 밀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우린 너희 둘 다 학원에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해라.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형이 우선이었고 저는 뒷전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걸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형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고등학생 때까지 단가학원을 다녔는데 오직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는 절 보며 형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 형이 뭐 예전에 쓰다버린 자습서라도 줄까? 아니, 필요 없어. 그만 좀 가줄래? 나 시험 공부해야 하거든. 그래, 알았다.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라. 어, 그래봤자 넌 내 발끝에도 못 미치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집안 환경 등의 문제로 쉽게 삐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보란듯이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학교 공부 하나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까지 끌어올렸고 고등학교 3학년 땐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구해 대학 등록금을 벌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전 졸업 직후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무렵 형은 낮은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바람에 집에서 반만 축내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말이죠.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갔으면 월급도 꽤나 나오겠네. 너 나중에 첫 월급 타면 월급 절반은 형아드 용돈으로 줘라. 제가 왜 그래 하는데요? 집안에 장남은 저렇게 취업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형보다 먼저 직장을 가졌으니 동생이 당연히 도와줘야지. 넌 동생이 돼가지고 형을 위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게 말이나 되나요? 자라는 동안 차별받고 자란 것도 서러운데 제가 일해서 번 돈 절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형에게 주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게 더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 엄마가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것 좀 봐. 왜? 내노라는 회사에 들어가니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으냐? 저는요. 여태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형이랑 저를 차별하고 사는 것도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세월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이런 가족 전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뭐? 그럼 천류는 끊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차피 어머니도 아버지도 절 제대로 된 자식 취급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틈만 나면 형이랑 차별하고 학원 한번 보내주지 않고 음식으로도 차별하고 새 옷이라고는 한 번도 사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주어온 자식인가 생각까지 했겠어요? 너희 형이 낳을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정을 더 준 것 뿐이야. 누가 보면 우리가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 줄 알겠다. 그리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좀 더 정이 가는 애가 있기 마련이야.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우리 마음이 뭐였는지 이해할 거다. 아니요. 전 아이가 생긴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제 아이에겐 사랑만 주면서 키울 겁니다. 전 돈을 벌어도 절대 형을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이제 부모라는 존재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형한테 효도 받으시면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한 뒤 한동안 친구 집에서 생활하다가 모아둔 돈으로 집을 구해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의절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집에서는 제게 단 한 통의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진작에 연을 끊자는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죠. 그렇게 모든 청춘을 불태워 일을 하고 3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쯤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정말이지 제가 봤던 사람들 중 아주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나던 날 차가 너무 막혀 5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제게 아내는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한 시간에 늦은 것도 아니고 고작 5분 늦었는데 뭐가 미안해요. 온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음료는 제가 주문해놨어요. 아, 네, 감사해요. 제가 늦었으니까 마실 것도 제가 사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요. 먼저 온 사람이 사는 거죠, 뭐. 어, 음료 나왔다. 제가 가지고 올게요. 털털한 말투 웃을 때 시원하게 벌어지는 입 호탕한 제스처까지 아내는 첫눈에 반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제가 먼저 아내에게 좀 더 깊이 알아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시했고 아내는 그런 제 고백을 흔쾌히 받아줬어요. 아내와 연애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스스럼 없이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그 마음씨조차 너무 예뻐 보이더군요. 어느 날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어르신이 폐지를 리어카에 잔뜩 싣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가서는 리어카 뒤를 천천히 밀어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미안하게 힘들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힘 완전 세거든요. 장사해요 장사. 자 천천히 밀어드릴 테니까 조심해서 걸으세요. 저는 이런 아내와 총 2년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날 저희는 서로 꺼내지 않았던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만큼이나 꽤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며 살았더군요. 난 10살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어. 남들은 그 나이 먹도록까지 부모 곁을 못 떠나냐 하는데 나 없음 혼자 있을 엄마를 생각하니까 차마 독립을 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 엄마 혼자서 날 정말 열심히 키우셨거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도 당신 이렇게 밝은 거 보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알겠어. 우리 서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네. 누가 그러는데 서로 힘들게 살았으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면서 살 수 있대. 우리도 그런 부부가 될 거야. 상황은 달랐지만 서로 힘들었던 시절을 겪어왔기에 누구보다 의지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허락을 위해 장모님을 뵈러 갔던 날 장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해 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서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모자란 부부는 서로 채워가고 넘치는 부부는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지내야 돼.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모님. 장모님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멋지고 든든한 사이가 될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연인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됐고 슬아의 예쁜 아들 한 명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지난날 어머니가 했던 말들은 다 헛소리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결혼한 지 딱 2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외근이 있던 날이었는데 막 일을 보고 돌아가려던 찰나 근처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알아보고 심장이 툭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저와 인연을 끊었던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그 집은 참 화목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형 옆엔 처음 보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형도 그새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형의 여자친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비차 마주치면 피곤할 관계였고 어차피 다들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제 얼굴을 보지 못한 것 같았기에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하려던 순간 저 멀리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정재여!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모른 척 지나쳤어 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형의 목소리에 반응해 뒤를 돌아봤고 가족들은 제가 있는 곳으로 일찍 걸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인데도 전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똥 씹은 표정을 짓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어떻게 그러고 나가서 연락한 통화 안 하고 지낼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널 키워준 부모인데 암부 정도 묻고 살해하는 거 아니니?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정이 안 가는 거야? 에이, 엄마 얘한테 뭘 바래요? 야,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여기 인사해! 네 형수 될 사람이야! 형의 옆에 서 있던 여자는 형과 결혼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형수라고 불러야 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더군요. 게다가 초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없이 절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을 보면서 저는 참 끼리끼리 노는구나 하는 말이 절로 떠올랐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이내 형은 절 보며 이렇게 비아냥대더군요. 넌 뭐 결혼할 사람이나 있냐? 에휴, 하긴 대기업 다니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줄 서는 여자는 넘치겠다야. 미안해서 어쩌지? 난 형이랑 결혼할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많아서 결혼했는데 더 이상 얼굴 보고 대화 나누기 싫고 우리 이제 그럴만한 사이도 아니니까 이만 가볼게. 두 분도 절 보더라도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일이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역시 버리작머리 없는 놈이라며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나아놨다며 꾀꾀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을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또 한 번 다짐했어요. 보란듯이 열심히 그리고 잘 살자고 절대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해 우리 가족들과 살아가자고 내게 가족은 이제 아내와 아들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직장에선 인정받는 사원으로 그리고 집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혁씨 이번에 신제품 개발 들어가는 거 재혁씨도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기대가 크시다고 하시던데요. 맞아 이번 신제품 개발에 우리 회사가 사활을 걸었어. 그래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팀원을 구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재혁씨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제가 어떻게 재혁씨 처음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눈여겨봤던 거 알지? 재혁씨가 얼마나 꼼꼼하고 일처리 깔끔한 사람인지 알아서 제안하는 거야. 같이 일하면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 정말 열과성을 쏟아야 하는 프로젝트라 야근은 기본으로 해야 할 거야. 물론 그만한 수당은 줄 거고 어때 할 수 있겠어? 저를 믿고 제안해 주신 건데 당연히 해봐야죠.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게는 정말 가슴 벅차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고 팀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신 일이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아직 어린아이를 홀로 돌보는 아내였어요. 옆에서 육아를 돌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줘야 하는데 한동안은 아내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해하는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거라면서 그럼 당연히 정신없이 바쁘고 신경도 잔뜩 곤두서 있을 텐데 그럴 땐 당연히 일이 중요하지. 집안은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애 돌보고 집 치우고 잘할 수 있어. 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해. 아내는 일 때문에 바쁜 절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챙겨줬습니다. 항상 제가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고 새벽이든 밤이든 가릴 것 없이 제 끼니를 챙겼으며 누구보다 힘들어하던 절 진심을 담아 응원해줬어요. 저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워낙에 밤샘을 많이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에 어느 날은 일을 하는 도중에 뜬금없이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길을 걸으면서 졸다가 벽에 쾅 부딪히기도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은 걱정어린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제 역시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데 코피까지 흘리고 정 힘들면 연차 내고 좀 쉬다가 와도 돼 하루 이틀 빠진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다 쓰러질까 걱정이다 걱정이야 일도 좋지만 좀 쉬어가면서 모두의 걱정을 뒤로 안 채 저는 프로젝트의 막바지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전혀 헛되지 않고 빛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도 유독 더 힘들고 피곤한 날이었어요. 숨도 이상하게 잘 쉬어지지 않았고 낯빛도 너무 창백해서 모든 직원들이 제게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 정도였습니다. 나중엔 팀장님께서 잔뜩 화를 내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역신 거울도 안 보고 살아. 지금 거울을 좀 봐. 제 역시 얼굴이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인가. 얼른 반찬해. 그리고 병원 가서 수액이라도 좀 맞고 와.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이 사람아. 결국 저는 모두의 등사를 이기지 못하고 그날 조퇴를 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그런데 그곳으로 향하면서도 시야가 흐려졌다 맑아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눈을 부릅뜬 후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버스 안은 만석이라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어떤 학생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이 정도로 제 모습이 엉망이었나 싶어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귀가 멍해지는 느낌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면서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의식 돌아왔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정신을 차린 장소는 집도 아니고 버스 안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선 아내를 통해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 오늘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있었지? 그것도 버스 맨 앞 좌석에 앉아서 버스 기사님이 당신 탈 때부터 낯빛이 이상하길래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대. 근데 버스 승객이 점점 줄고 종점에 다 와가는 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서 머지 하고 살펴보시려는 순간 당신이 쿵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쓰러졌다는 거야. 버스 안에 승객이 아무도 없었고 또 바로 앞이 병원이어서 기사님께서 빠르게 이곳으로 달리셨대. 그래서 당신이 바로 올 수 있었던 거고 기사님이 떨어져 있는 당신 휴대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셔서 내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나 혹시 어디 몸에 문제 생긴 거래? 검사는 해놨으니까 이따가 의사 선생님 오시면 다 설명해 주실 거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난 당신 못 깨어나는 줄 알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막 우는데 괜히 미안하더군요. 제가 제 몸만 더 잘 챙겼으면 아내 눈에서 눈물 흘릴 같은 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환자분 혹시 요새 잠을 좀 못 주무셨다거나 밤에 잠을 설치셨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이셨다거나 그런 적이 좀 많으세요? 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요즘 거의 아근을 밥 먹듯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과로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거예요. 다들 그냥 잠 못 자는 게 뭐 어때서 하고 생각하시는데 잘못하면 진짜 세상을 등질 수도 있는 게 과로예요. 그래서 과로 사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쉬엄쉬엄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새삼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후 아내에게 저를 여기로 들여와주신 기사님은 혹시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봤어요. 나 오기 전까지 당신 옆에 계시다가 나 오니까 이제 가봐야겠다 하시곤 바로 가셨어. 남편 옆에 잘 있어주라면서 아우 연락처라도 물어볼걸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만 당연히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 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버스는 퇴근을 할 때마다 타던 버스였기에 어떤 버스 회사에서 운행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다음날 날이 박는 대로 버스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녁 7시쯤에 땡땡번 운행하셨던 기사님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어제 저녁 7시 땡땡번 기사님 아 그 기사님은 오늘 휴무일이신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저는 전화를 받은 분께 제 사정을 모두 설명드리군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하고 말을 하니 그분이 난처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기사님 번호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기사님께 말씀 전해드릴게요. 개인정보로 인해 기사님의 정보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 알겠다는 대답을 한 뒤 혹시 몰라 제 휴대폰 번호까지 남긴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지 몇 시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땡땡번 운행했었던 버스기사예요. 회사 전화받고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몸은 좀 괜찮아요? 아 기사님 안녕하세요. 기사님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걱정했었는데 괜찮아졌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저 기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셔서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님의 판단이 아니었다면 자칫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을 떠났을 수도 있었기에 꼭 얼굴을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님은 계속 괜찮다며 나아졌다면 된 거라며 만남을 거절하시다.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가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괜찮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라도 오겠소? 내가 카페같이 사람 붐비는 곳에서 대화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안 될 것도 없지요. 그럼 내가 주소 안 할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찾아오면 돼요. 그렇게 전 기사님께 주소를 받아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기사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뭔가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낸 것 같이 허름한 곳이었어요. 건물 안에는 드문드문 거미줄이 쳐져있었고 이상한 벌레들이 날아다니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천천히 계단을 올라 기사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와요. 여기가 조금 구석진 곳에 있어서 찾아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지요. 자 누추한 집이지만 우선 들어와요. 저희 부부는 기사님께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스산했던 건물 내부만큼이나 집안의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투룸 형태로 되어 있었던 집은 군데군데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데다 벽지는 곳곳에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열악해 보이는 상황에 저희 부부가 말없이 집을 둘러만 보고 있자 기사님은 조금 민망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좀 좁고 지저분하죠? 차라리 좀 시끄러워도 밖에서 보자고 할 걸 그랬나? 아닙니다. 충분히 아늑하고 좋은 집인걸요. 어르신 별거 아니지만 이거 받아주세요.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들고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기사님은 제가 준비해온 주스 세트를 받으시며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머그잔에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달아서 저희 부부에게 건네주셨어요. 시원하게 한 잔씩들 마셔요. 귀한 손님인데 더 좋은 걸 대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왜 갑자기 쓰러진 거래요.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견디질 못했었나 봐요. 병원에서도 과로라고 무리하면 위험하니까 쉬워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과로라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건강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기사님과 제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는 말없이 계속 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체 저기에 뭐가 걸려있는 건가 싶어 아내의 시선이 닿은 곳을 바라보니 그곳엔 조그맣게 가족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한참 동안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기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저 사진에서 기사님 옆에 앉아계신 분이 아내분이신가요? 아 맞아요. 우리 와이프예요. 예쁘죠? 보자 저 때가 언제더라 아마 5년도 훨씬 더 전일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니까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라뇨? 기사님께서는 아내의 물음에 한참 동안이나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버스를 몰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 사업가로 불렸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을 아주 크게 운영했었지요. 그런데 벼랑간 나라 경제가 기울어지고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집도 쫄딱 망하게 됐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세빵을 천천하게 됐지요. 우리 식구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연금을 받는 것도 제 빚을 갚는데 모두 써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교통사고라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사람이 기울어진 채로 살면 평생 그 자리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면허를 따고 버스기사 일까지 하게 됐죠. 망한 이후에 망노동이며 뭐며 정말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버스기사 일이 적성에 딱 맞더군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돈을 버는데 아내가 갑자기 유방암 이기신단을 받은 겁니다. 유방암이요? 아휴 세상에 겨우 좀 나아지나 싶으셨을 텐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나 때문에 고생만한 아내가 갑자기 유방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아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울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울고 그래도 다행히 암환자 복지 혜택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치료비 병원빈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내는 치료를 받고 있지 또 이번에 우리 딸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아휴 참 여러모로 인생이 조금 막막하네요. 아이고 따님분 결혼까지 여러모로 난감하신 상황이네요. 그럼 지금 아내분은 어디에 계세요? 땡땡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동안은 항암치료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아내분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께만 인사를 드리면 될지 굳이 기사님의 아내까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너무 오바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아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병상에 누워계시느라고 남편이 얼마나 멋진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고 계실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남편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가서 힘이 되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 아내의 말도 틀린 건 없었습니다. 마침 다음나도 쉬시는 날인데다 아내분을 보러 가신다고 하시기에 날이 밝는 대로 함께 동행하기로 했어요. 집을 나설 때 저는 감사의 의미로 기사님께 5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드렸습니다. 기사님은 끝까지 봉투를 거절하시다 제가 계속 지어드리니 어쩔 수 없이 그 봉투를 받으시곤 저희 부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기사님을 모시고 기사님 아내분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묘한 긴장감으로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 도착했고 기사님의 아내분이 계시는 병실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은 당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는 손님들도 같이 왔어 그곳엔 하얀 비니와 마스크를 쓰고 무척이나 수척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 아내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내분은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고 저도 그런 아내분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벼랑간 아내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천히 침상으로 다가가더니 아내분의 손을 꼭 잡고선 이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선생님 저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어요? 예? 죄송하지만 누구? 선생님 저 선주예요. 박선주 누, 누구라고요? 선생님 저 저 땡땡 초등학교 5학년 2반이었던 박선주예요. 선생님이 딸처럼 대해주시고 옆에서 챙겨주셨던 선주요.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선, 선주라고? 정말 네가 선주란 말이야? 아이고 선주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아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아휴 여기서 널 만나게 되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확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상황 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와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멀뚱멀뚱 그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겨우 감정을 추스린 기사님의 아내분께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쏟아서 많이 놀랐죠? 내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선주의 담임선생님을 맡았었거든요. 선준 그 당시 무척 착하고 성실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매번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냈었죠. 어린 나이에 그게 큰 상처가 됐을 텐데도 선준 상처받은 티도 내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학교를 다녔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가끔 보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수도물로 배를 채우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던지 맞아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어 항상 혼자 있는 나한테 다가와 오늘은 뭐 했냐 학교 생활은 어려운 거 없냐 늘 옆에 와서 말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끼니를 굽는 나한테 짜장면이나 볶음밥 같은 걸 사주시기도 하셨지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돌아와선 내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도 내주셨고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용품이며 먹을 것까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챙겨주셨던 분이셨어 그런 선생님 덕분에 나는 더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기죽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빤히 바라봤었던 거구나 그럼 졸업하고 나선 한 번도 못 뵀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스승의 날마다 매년 찾아뵙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고부턴 선생님이 정근을 가시는 바람에 찾아뵐 수가 없었어 어디 학교로 가셨는지 여쭤보니까 졸업생 한텐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속으로 계속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어 다시 만나면 정말 그리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기사님의 아내분은 아내가 힘든 시절을 살아갈 때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던 아주 특별한 은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많았었는데 아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기사님의 기사님의 아내분께서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서슴없이 아내를 도와주신 것이었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저와 기사님의 특별한 인연도 말씀해드리니 아내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신기하다 어쩜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선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면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 만나고 또 선주 남편도 우리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이게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다 선주야 이렇게 그 예쁜 어른으로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 생각해도 참 기묘하다 싶었습니다 쓰러진 절 도와주신 기사님의 아내분이 어릴 적 제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귀한 은사님이시라니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지난 날의 그리움을 풀어내던 아내는 조만간 또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저와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 아내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내가 엄청 밝고 씩씩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난 속으로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난 난 아마 난 건강하고 씩씩한 어른이 아니라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날 숨기면서 척만하는 어른으로 자랐을지도 몰라 그래서 난 이제라도 선생님께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갖고 싶어 여보 자칫 자칫 위험할 안녕하세요 그런다면 부동산 계약금 영수증 한 장과 현금 800만 원이었어요 사실 기사님 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아 여기서 지내신다니 너무 환경에 안 좋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따님이 결혼하시는데 뭐라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돈을 걱정하시는 것도 마음에 걸려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돈을 넣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금 영수증은 두 분이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저희가 전세집을 계약한 다음 계약금을 걸어놨다는 영수증이에요 며칠 뒤에 잔금을 치르는 날이니까 그때 저랑 같이 가셔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잔금은 제가 치를 거고요 나중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내실 것 생각하면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더 괜찮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800만 원은 따님 결혼하시는데 혼수라도 작게나마 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린 서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정도로 많은 걸 해준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기사님, 흥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 주었더니 나중에 박씨를 물어다줘서 흥부네 가족이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요 한낱 제비도 자기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은혜를 갚는데 저인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기사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셨고 아내분께서는 제 아내에게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안겨주셨어요 그 값어치는 차마 돈으로도 한산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께서 저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저희가 해드리는 건 세발의 피 정도니까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받을 자격 충분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난 그저 선주가 이렇게 멋있는 어른이 돼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가정 꾸려 사는 모습 이거 하나 본 걸로 충분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 고마워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 성장하는 내내 선생님을 한 번도 잊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보잘것 없는 어린이였을 뿐인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고 지금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아내와 기사님의 아내분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저희도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실이 한바탕 울음바다가 된 후 기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해 줘서 그리고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도 은혜를 갚겠다고 말해줘서 우리 네 사람 정말 특별하게 만났으니까 앞으로 인형 끊지 말고 서로 힘든 일 있으며 의지도 하고 연락도 하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으면 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기사님 저도 저희 아내도 바라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맺어진 인연 전 앞으로도 끊어질 일 없이 쭉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은인이 되어주시고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 기사님 네 분과 저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도 편히 해주시고 계시고 말이죠 매년 명절마다 저희가 찾아뵙고 절도 올리고 명절 음식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 가끔은 아이를 데리고 찾아뵙기도 하면서 진짜 가족같이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따님 분께서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드린 돈으로 텔레비전 한 대와 에어컨 한 대 그리고 소파 하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따님 분께서도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이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답니다 그리고 기사님의 아내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내분께서는 완전 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어 지금은 항암치료는 종료하고 추적관찰과 함께 외래 진료만 받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진료가 있는 날엔 멀리 살고 있는 따님 대신 저희 아내가 옆을 꼭 따라가곤 합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제게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매번 진료 때마다 선주가 따라가니까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전부 선주가 내 친딸인 줄 알아 어때, 우리 같이 있으면 좀 모녀 같아 보이나? 네, 두 분 많이 닮으셨어요 장모님이 보시면 질투 나실 정도로요 에이, 우리 엄마 이런 걸로 질투 안 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 선생님 진료 시간 늦겠어요 얼른 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희 장모님께서도 아내분을 만나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를 도와주신 걸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찾아뵙고 인사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러지 못했었다며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종 얼굴을 뵙고 따뜻한 차를 드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지셨답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기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해준 그 전세금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 보겠네 자네 덕에 우리 인생이 좀 더 새로워지고 특별해지고 점점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님이랑 아내분을 만나서 저희 아내도 행복해하고 저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쉬어주는 법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한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세 번의 삶과 세 번의 세상 심리의 복숭아꽃 이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속담은 깊고 복잡한 인연을 뜻하는 말로써 인연의 깊이 그리고 그 인연의 지속성에 대한 의미를 띄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맺어진 저희 사인 어쩌면 전생 아니 훨씬 이전의 생에서도 만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단단한 사이 그리고 단단한 믿음이 있는 사이 저희는 힘들고 어렵게 맺어진 이 관계를 눈 감는 그날까지 쭉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다 같이 둘러앉아 영상을 함께 시청할 계획인데요 저희 부부에게 한순간 기적처럼 찾아와 주신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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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